넘버하고 차 팔고 1톤으로 지금 바꾸려고 해요. 아 1톤으로? 1톤은 저희가 넘버 달린 게 좀 여유가 있거든요. 한 3, 4대 정도? 네 디젤트럭입니다. 네 사장님. 25도원 차인데요. 넘버하고 차 팔고 1톤으로 지금 바꾸려고 해요. 아 1톤으로? 네. 1톤은 저희가 넘버 달린 게 좀 여유가 있거든요. 한 3, 4대 정도? 생각 중인 게 차를 1톤 차는 새 차를 사고 아 신차로 해서? 넘버할 건지 그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. 일단은 이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은 차 사진이랑 등록증 사진이랑 보내주시면 이게 일반함을 허가권이에요? 개인 한 대짜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? 네 일반함으로 저 혼자 가지고 있어요. 주소지가 그때 이천이라 그랬나요? 이천이요 이천. 그거 사진하고 등록증 좀 보내주시면 차 사진하고 등록증? 네 이 번호로 좀 보내주세요. 확인하고 제가 전화드릴게요. 네 보내드릴게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